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친구? 아 그냥 군대친구 같더라구요 엄마는 왜 게임 많이 먹었어 어차피 모니터 그거 팔아봤자 살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저 이벤트로 받은 거니까요 그 라이젠 이벤트 하면서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이 안에 그거 있었어 오른쪽 방 안에 금방 5탄 있었잖아 1렙 압박 음방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먹게요 지금 내려가면서 5탄 밖에 있었어 그러면 여기 5탄이 없네 이번엔 좀 잘해보고 싶다 이번엔 좀 빡겜 하자 이제 안전하게 이번엔 지금까지 쪼쌤 빡겜 안한 척? 아니 아니 초반점을 저희가 걸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쪼쌤님 왜 방송 안 켰어요? 라고 물어봐요 저 컴퓨터 사양이 못 버텨니까 마음이 아프다 아 배그하면서는 버틸 수 없네 아 제가 그래픽카드 더 꾸져갖고 아 그럼 인정 인정합니다 지금 서모장님도 벅찬데 방송 기기가 저는 1060도 3기가에요 3기가 빡터지 쉰 좋지 쉰 좋지 쉰 좋지 근데 트린다며 이거 이김 쓰고 갱플이 이김 쓰고 어휴 갱플 센데 물론 지금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 지금도 이길 수 있어 갱트린 갱플이 물론 나는 못 이겨 그리고 참 재밌는데 가지하기가 좀 좀 힘들어요 게임판이 길어서 아 저는 3-40분부터 재밌는데 20분때 파밍시간이 너무 1차 라인전이 나도 갱플 많이 썼었는데 갱플도 그런걸로 함 옛날에 리메이크 안됐을때 막 크리 갱플이라고 그 룬 룬을 그 크리티컬 치명 룬을 다 맞추고 뭐야 이거 오토바이 왜 박혀있어 막 AP 갱플하고 크흥 아이치 이거 못 부수네 오토바이 박혀서 에이아이 먹을사람 필요한사람 스카 암드 그래픽카드 암드 그래픽카드가 더 채굴에 좋아가지고 더 비쌀걸 가격대비 아 제가 가깝네 성능대비 가격 더 비쌀걸 아마 리메이크전 큐한방 스태틱인가 그거 하나 하고 옛날에 스태틱이 아니라 뭐였는데 눈쟁이님 앞에서 갱플얘기를 하드네 아이 뭐 아니 뭐 얘기해도 못합니까 님들 GTA 얘기하지마세요 앞으로 제 앞에서 아니 안하고있어요 왜 안하고있어요 안하고있어요 어 눈쟁이는 지금 발끈하는거임 왜 안하고있습니다 이제 그냥 말만해봐 그냥 다 끝나 그냥 아 그니까 이게 소리가 안들려요 오토바이 배치대에서 오토바이 타면 다른 소리가 안들려 쓰레기라고 했다고 카구파를 네 오 근데 그거는 다 개인차라 카구 아니 제가 그거 말했어요 두 발 안에 뚝배기 못 탈거면 쓰지 말라고 어 뚝배기 못 타면 절대 쓰면 안돼요 그거는 아 그니까 두 발 안에 뚝배기 못 탈거면 차라리 AR 쓰는게 훨씬 나아요 훨씬 효율이 좋아 왜냐면 그게 더 킬 확률이 좋거든 왜냐면 그걸 못 탈거면 쏘는 순간 GBT 다 들키거든 왜냐면 쏘 쏘서 맞추면 걔가 으악 하는 소리 때문에 위치가 안들키 그게 큰데 만일에 그걸 못 맞추면 바로 위치 들킨단 말이에요 딱 한 발 쏘는 순간 근데 그 다음발에도 만일 뚝배기 못 탈다 그러면 1키로 범위 안에 있는 애들한테 날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AR로 쏘면은 그냥 몇 발 맞추면 죽는데 그리고 AR은 그 소리 들리는 범위도 6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그로 끌리는 것도 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움직이고 있을 때도 따기 쉽고 근데 카구팔은 움직이고 있는 척은 딱 힘들단 말이에요 어 탈락했다 카구팔 장전할 때 한발 쏘고 그거 할 때 놓쳐가지고 음 뚝배기 딸 자신 없으면은 그냥 딴 거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나 항상 많이 써 두 발 안에 못 맞출 거면 쓰지 말라고 왜요? 저는 안 써요 저는 다섯 발 사도 잘 못 맞추거든 나 안 써 나 샷건 쓰는 게 나아 차라리 아 컷에 순홍클러 있어요? 오버 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 짰는데 못 맞춘 거 같아 뭐야 1열이요 2열이요 뭐 크기는 상관없는데 라디 크기는 상관없는데 1열인지 2열인지 중요해요 오버하실 거면 1열 짜리면 오버하는 건 좀 에바 참치고 2열이면은 오버 조금 살짝 해서 쓰는 게 좋죠 국민 오버까지만 탁시 네 왔습니다 우버다 우버 아싸 제가요? 그럴리가요 너 보고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옛날에는 이제 수나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안 먹어요 수나 그래요? 왜냐면 수나를 안 쓰거든요 떨어졌다 멀다 멀다 저 못 먹어 난 수나가 제일 좋아 다이아TV 리그 할 때도 문재기님이 보급 좋아한다 해서 저희 보급 근처장 갔습니다 그래요? 저 그 저는 약간 그런 거 할 때는 어 차 앞에 차 앞에 차 W 쏠까요? 유에이즈? 못 맞추겠는데 어 저기 저집 간다 저쪽 차고집 간다 아이씨 쏠걸 배율 남으시는 분 없구만 배율 커지 배율 커지 배율 커지 차이 아 한 명 왼쪽 집으로 이동 그 유에이즈 내려서 여기 빨간 핑 아 저 오른쪽 집으로 그 버퍼 걸리시는 거 원컴의 세팅 좀 높게 쓰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문 닫아야 어 한 명 나왔다 한 명 나와서 왼쪽 집으로 왔어요 반대편 집 255 W 사이 펌 펌프샷건 버퍼 먹었는데 체감 되냐고요? 버그 그 체감 그거보다 버그 때문에 내가 보여드릴까요 이거?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버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 잠깐만 잘 보세요 찰칵 하고 총알 계속 장전되죠 이 상태에서 쏠 수 있어요 장전되는 도중에 그니까 그냥은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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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하기 전까지 못 쏘잖아요 먼저 근데 한 발 놓고 찰칵 한 다음에 계속 총알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쏠 수 있어요 우리 쪽으로 오는데? 엎드려 있어봐요 이거 올 수도 있겠다 어? 여기 먹으러 오는 거 같은데? 설레요 이거? 아니 좀 더 오면 좀 더 오면 좀 더 오면 일로 온다 ali 다 컷 웨어어어 호옹 뭐야 한 명 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차 터뜨릴게요 안ció yes 나와 kend 엎드려 거즈에요? 아닌가? 첫소리 나지 않아요? 후후 아 누가 먹었어 배율 없나 배율 거기 없어요 2배율 밖에 없어 4배 남는 분 여기 엠포도 있는데 5탄 다 뿌렸어요 여기 구상 7개 남아요 바닥에 네 투탁사용 어디서 떠났나 해 찻소리 다시야 우리집 쪽에 묻는다 우리집 쪽에 묻는다 다시야 노란다시야 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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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1층 저 오른쪽 들어오는 애들 볼게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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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다 프레임 20 나와 소홍기 있었어 소홍기 있었어 알럽 소홍기 하나 더 온다 온다 SW SW 한명 다운 뒤에 세웠어요 세웠어요 세웠어 아 났다 아 30나가요 저도 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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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 한 대 더 차 한 대 더 집 뒷편에 두명 아 뭐야 썩어라 뭐야 되나? 나 되나? 아 뭐야 내 뒤에 야 이 집안에 집안에 프레임 아 야 이 집안에 집안에 오케이 네 이제 마이크 꺼져있어요 지금 네 오케이 집 안쪽 방 집 안쪽 방 저 피 채울게요 왼쪽 방인거 같애 나 좀 살려줘 없으면 아 미친 어디서 쓴거야 그럼 없는데? 밖의 창고인가? 문 좀 문 좀 문 좀 문 좀 문 좀 오케이 오케이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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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이스 얘들 얘들 끝 파란다시야 파티 끝 근데 저기 언덕 팔각정에도 있어 언덕이 팔각정에 있는데 있어요 육십 애니 네 그리고 차 한 대 더 온다 아 지나간다 노란다 중앙다시야 이거 서버렉 심하다 지금 너무 심한데 지금 서버렉 너무 심해 팔각정에 한 명 빼꼼빼꼼한다 팔각정 한 대에 아마 모장님 누우셨을 거예요 와 창문에도 있고 소나 파일 좀 조심하세요 아 모장님 조심조심 아 네 갈게 그 둘 다 놓으시면 지금 바로는 못가요 아 여기 여기 살릴 수 있어요 네 미친 파일층 2층 아닌데? 살리러 갈게요 프린님 네 두 번 놓으셔가지고 이제 이 담 놓으시면 조금 보급품 지금 SE 방향 200m 앞에 한 대 한 개 떨어져요 이거 피 좀 채우고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싸우죠 지금 빼꼼 싸워만 하지 마시고 저희 카구팔 아니지 않아요?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저희 빼꼼하시면 안 돼요 빼꼼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사기자면 위치는 좋으니까 지금 저 시체 먹으려면 맞죠? 맞죠? 그 뒤편에 맞아요 그거 먹다 맞은 거예요 지금 응 150방향 8각정에 저희도 카구팔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저희 자리 개꿀 천천히 좋았어 나이스 저희 카구팔 없으니까 빼꼼 싸움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냥 애들 오는 것만 저희는 잡죠 독백이 담는 거 없나? 어디? 그 2랩 독백이 1층에 있어요 1층 맨 밖에 오케이 새 거 새 거 있어요 제일 밖에 있는 시체 마지막 죽은 시체 아 이거 이거 어? 뚝배기 없는데? 아 있다 있다 있어요 2랩 뚝배기 새 거 먹었어 저렇게 새 거라고 강조하는 거 보면 3랩 뚝배기 드시고 아니요 저희 2랩 있어요 죄송 2랩이었는데 바꾸려고 갔지만 2랩 새 거라서 혹시 드링크는 안 돼? 3랩에 먹으려고 갔는데 저 드링크 7개 드링크 드링크가 없어요 제가 하나 또 저 500 2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500? 그럼 2개 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뭉든 좁은데 사키나 와 자리 개꿀이다 와 60방향 8각정하고 우리집 밖에 안 들어온다 개꿀인데 옆집 먹고 있을까? 옆집 2명 2명 나누죠 2명 2명 나누죠 2명 2명 나누죠 왜냐면 오는 애들 다 조지려면 옆집에 나중에 자리 남겨두면 안좋아 제가 옆집 제가 옆집 저 저 탄 스피쳐야되서 어 온다 온다 오토바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SS 네 네 확인 그냥 사방 다 봐야되서 응 근데 뭐야 북 뭐야 북동쪽 부분은 팔각정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테니까 우린 그쪽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남쪽이랑 서쪽을 좀 위주로 봐야될 것 같아요 어 뭐야 팔각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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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 깠다 마지막에 쟤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음 이 다음 자기장이 이제 제일 근데 서버 약간 이상하다 약간 엄청 좀 밀린다 저도 그래요 예 내가 아까 적 죽일때도 내가 먼저 선박쳐서 다 때려놨는데 피 안들어가고 내가 먼저 죽었어 아까 프레임 20 나오고 막 30 나도 아까 30인가 20 나와가지고 못 잡았어요 갑자기 엄청 끊기더라구요 써봐봐 이게 470의 피해다 폐해다 아 맞다 아무 또 느낄 수 없는 넥을 어 저기 사람 S195 방향 한명 달린다 능선 뒤로 확인 능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쟤 나와야되요 능선 밑에 있네를 나와야되 한명 더 있어요 자기장 밖으로 달린다 무대 맞췄는데 누웠어요 근데 쟤들 맞으면서 나와야되요 아 자기장은 더 걸렸어 나이스 오 자기장 좋다 좀 나와야되요 그쪽 아 알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 방어하다가 나갈게요 나중에 자기장 키고 우리 일단은 저희 SW240 방향에 적 두 명 봤거든요 왼쪽 150 하나 지금 어디서 오계세요 150 아 알겠어 왼쪽에서 안보이냐고 150 여기서는 각이 안나 아 저기있구나 밑에 바로 밑에 한명 붙었어요 한명 다운 컷 컷 또 더 있을거 같은데 걔들 파티 바로 죽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150 방향은 마지막이고 240쪽 평지 뛰어서 오겠네요 자기장 출발할 때 걔네 둘인가 하난가 일단 두 명 봤어요 그리고 자기장 경기장 밖에서 죽었다는 소리 안나왔었으니까 아마 살아있을거에요 둘 다 저쪽 엎드려 있을거 같아요 다시 아탄다 제가 보고있어요 이스트 그쪽 보세요 저는 이쪽 볼게요 240mm쪽 저도 SW쪽 언덕분이 다시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겠다 아니다 열한 명 얘네 뒤졌나 왜 안나오지 비었난데 열명 안온다 얘네 죽었나보다 넘어가죠 네 없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졸라 아파 자기장 밖에 다운 에스팟 팔각정 애들 밖에 안나오 아 있다 한 파티 더 있는데 어 한 파티 한 명 그렇게인가 한 파티에 한 명 한 파티 한 명 팔각정 한 파티에 그러면 근데 우리 차 이용해서 지형팀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아 앞에 앞에 있다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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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다 나무 뒤에 기다리네 그러면 아 걔들 평지에 있다 걔들 먼저 처리하죠 완전히 왼쪽 저 선 나무 뒤쪽에 등선 뒤랑 안보여요 일단 차 끌고 나올게요 어 뭐야 왼쪽 연막 누가 폐었어 엔 엔 쨍해 쨍해 엔 몇 명 못장기 조심 아마 한 두 명 될걸요 가야되요 내려오세요 네 걸어갈게요 엔 연막 하나 까고 가야겠다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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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다. 후라이팬이 한 다섯 방 보호해져서 살았네. 졸업다. 다 후라이팬. 오예! 오예!